어? 오 진짜? 우와! 대박이다. 이쒸! 이쒸! 똥이다 똥! 손으로 똥밟았다고 오비케인데 놀래켜줘야겠다. 재밌겠다 꾸우우임! 呃!! 똥인데 똥! 푸시업 할라고 했는데 손으로 똥밟았다 똥! 꾸우우오웅! 우와 이거 멜팅 또르르 뭐야 알잖아 우유에 사루를 녹는거 알지 알지 너네 집에 뜨거운 우유 있냐 뿌? 있지 있지 우유에 사루를 녹는거 해오지 뿌 쇼! 새우! 오 우유 완전 뜨거워 와 이거 진짜 신기하겠다 우와 내가 검은색 할거야 나 검은색 초콜릿 좋아해 그러라 하나 둘 셋 하면 넣는거야? 준비 준비 오케이 맛있겠다 뿌 하나 둘 셋 안녕 똥 반응이 나온다 오 됐다 됐다 우와 우와 마시멜로다 죽었다 이제 이제 되는건가? 우와 마시멜로가 터졌다 뿌 우와 엄청 신기하네 다 녹았어 우와 우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달콤해 오 나도 먹어볼래 맛있잖아 엄청 신기하네 맛있어 마시멜로 우와 달콤해 우와 달콤해 마시멜로를 건져서 쫄깃해 엄청 맛있네 여기 있는 마시멜로를 이렇게 떠서 엄청 쫄깃쫄깃해 맛있다 뿌 우리집에 이거 만드는거 있어 이걸 만들어? 어 코코아밥 만들기 세트 우 여기 선물 박스 있어서 선물하기 해도 돼 예쁘다 꾸미기도 되잖아 어 마지막에 꾸미기도 하면 더 예뻐 너가 나한테 또르르 줬으니까 하나 만들어서 가져가라 어이 좋지요 다 만들면 반정이한테 선물로 줘야겠다 히 뿌 만반장 초콜릿 좋아하는데 만들어서 줘야겠네 그럼 이거 뭐라 그러지 코코아밥 만들기 시작 화이트 초콜릿으로만 만들자 좋아 나는 화이트도 좋아 막끄 초콜릿을 다 녹았으면 이틀에 부어줍니다 초콜릿을 다 녹았으면 초콜릿에 부어서 이렇게 좌우로 돌려주면서 굳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를 만들어줘 오 반장아 너 지금 어디야? 30분 뒤에 잠깐 놀이터를 올래? 이 상태로 굳었지? 그런 다음 이걸 잘 떼줘 우와 우와 잘 떼진다 이렇게 살살 뒤집으면 이게 말랑말랑해서 잘 된다 우와 성공 뭔가 금방 부서질 것 같은데 또 단단한 초콜릿 케이스다 팍싱뿌싱 너무 귀여워 숨사탕 같아 뿌 마시멜로우 까서 줘봐 이렇게 그래 뿌 벌써 이쁘다 우와 이 안에 코코아 가루도 넣어주고 좀 많이 넣을까? 이 정도? 넣어주고 뿌 근데 이거 뚜껑 어떻게 덮어? 뚜껑 덮을 때 여기 중탕기기에 있는 초콜릿을 초콜릿을 삭 발라서 붙이기 으악 잘 붙여야 돼 이렇게 구멍이 있는 부분은 초콜릿을 잘 메꿔주면서 칠해주면 되지요 오 나 좀 한다 유튜브 좀 많이 봤지 좋아 이제 꾸미기 꾸미기 좋지요 예쁘게 꾸미기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 오 예쁘다 스파클링 붙이고 아 하나도 안 붙네 하나씩 붙여야겠다 우와 진짜 예뻐 예쁘게 잘했다 뿌 이거 왜 해야지 뿌 아 너무 많이 뿌렸잖아 근데 예쁘다 뿌 후 다 됐다 또 뿌 오 예쁘다 예쁘게 포장해서 오 너무 예쁜데 맞아 너무 예쁘다 뿌 고마워 미키 나 이제 간다 갑자기? 그래 가라 어 나 약속이 있어서 간다 뿌 어 그래 잘가 얍 뿌 하아 남벤장 너 어디냐 나 지금 놀이터인데 어 그래 그럼 거기 딱 가만히 있어 코코아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아 남벤장이다 이게 뭐야? 어 뭐야 양 갈래? 자 판매 코코아 밤이야 뜨거운 우유에 이거 넣으면 엄청난게 쏟아지지 뿌 오 나 주는 거야? 이거 어디서 났어? 내가 만들었지 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했어 오 너 제주도 좋다 양 갈래가 먼저 천수 쳤네 짜증나 남벤장 나 너무 추워서 그냥 집 간다 나중에 학원에서 봐 빠 뭐지? 고마워 뭐해 히힛 나냈습니다 죽 써서 개좋네 뭐야 왜왜왜왜 내 발바닥에 똥 있어 지금 넌 어떻게 똥을 봤냐 나는 오늘 똥 먹었는데 똥을 먹어? 왜 똥을 먹어 으아 이거를 따라트려서 녹이라도? 예쁘지 않아? 어떻게 되는데? 어머 이게 뭐야? 가만히 두면 돼? 어? 어? 뭐야? 마시멜로우잖아 신기하잖아 신기하지? 먹어봐 맛있어 맛있겠잖아 맛있잖아 초콜렛 마시멜로우 같이 먹어봐야지 음 맛있어 잘 만들었네 내 자신 칭찬해 좋아 오늘도 신나게 코코아밥 만들어서 선물주기 대 아니 약간 성공 왜 나한테 주는건 약간 성공이야 약간이니까 대성공하면 안되지 너 죽을래? 저 하늘의 날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사랑 상탈